자, 가자. 예. 상장군, 아무도 없사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. 왜 아무도 없는 것이냐. 모두 무기를 버려라. 어서! 상장군도 그 칼 버리시지요. 여기 있는 놈들 모두 고슴도치로 만들기잖아. 상장군.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으로라 보이시오. 내가 그리 호락호락을 갖고 있는 놈이. 내가 그리 호락호락을 갖고 있는 놈이. 너... 긁어가라! 여깄어. 예하오. 어찌 되었는가? 실패했사옵니다.